안녕하십니까 넥서스 하우투 토익의 강의를 맡게 된 김은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익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더 이상 이제 토익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기왕 하시는 거 이번에는 좀 열심히 좀 마음 굳게 가지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야 할 텐데 자 우리가 하우투 토익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전반적으로 이 강의 자체가 일단 전체적인 그림 문법을 좀 아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쭉 풀 거예요. 근데 이 문법하고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뭐더라? 그렇죠 어휘죠 어휘.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그 강의가 끝난 후에 우리가 그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별로 쭉 정리를 해서 하루에 이제 다섯 개 정도 저희가 진행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했던 공부들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아 이제 어디서 봤던 단어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니까 이번 기회에는 좀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 좀 마음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강으로 그 동사의 종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이제 뭐 동사 쓰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라이닝을 하거나 스피킹을 하거나 하실 때도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을 때는 다 똑같은 뜻인 것 같지만 쓰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거 차이를 묻는 어휘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형식, 2형식 뭐 형식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모양으로 써야지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일단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야 할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동사의 출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타동사, 자동사 구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6,700대 점수에 조금 도달하시려면 동사의 쓰임까지 기억을 해라. 자 그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형식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 영어 강의는 항상 문장 5형식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 사실은 뼈대만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다섯 가지 모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뼈대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장을 이루는 뼈대가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적어랑 보어를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문장 모양이 다섯 가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문장 모양이 다섯 가지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복잡해지게 돼요.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문장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접속사 들어가면서 문장에 또 절이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길고 복잡해지는 건데 이렇게 긴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렇죠. 문장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장 5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장이 I work. 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문장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동사만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happen, rise, work, take plac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수동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동태라는 모양은 뭔가요? 비동사 비동사 그렇죠? pp 형태로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사는 일단 수동태가 되지 않는구나. 다음에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받으세요. 그래서 take place 같은 경우에는 be taken place 이런 식으로 bpp 형태가 되지 않는다더라. 그렇죠? bpp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가지고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사는 bpp 수동태가 안 된다더라. 나머지 것들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뭐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조가 필요 없고 수동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문장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I am a student 난 학생입니다. 자 나는 happy 기쁩니다. 자 문장 여기까지만 끊어보세요. 주어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나는 입니다. 그렇죠? 문장을 쓰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뭔가 보충하는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긴 것이 보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호라는 개념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b동사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는요 쭉 일단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become 됩니다. be입니다. seem 뭐뭐인 것 같습니다. remain 뭐뭐인 체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대부분 동작을 나타내는데 이 형식에 쓰인 동사는 대부분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동사 우리는 그냥 비동사 식구라고 부를 거예요. 비동사가 가장 많이 나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뭐가 보호로 지금처럼 명사랑 효용사가 올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보호로 오는 건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형용사가 오는 걸로 일단 외워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비동사 뒤에 무조건 형용사 보호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형식의 시험 문제 포인트는 비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더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선택 문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이 똑같죠? 시작이 똑같아요. 근데 꼬리가 달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작이 똑같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조상님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달라서 품사가 다르다. 품사가 다르다라는 것은 자, 뜻은 똑같은데 operational, 작동하는 operationally, 작동하여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 말의 조사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어느 자리에 쓸지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쓸까요? 앞에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will become이고 아, 그럼 동사들은 대부분 부사를 써야 되지만 동사를 꾸며주는 거 그런데 become 동사는 뭐다? 그쵸? 이 형식에 나와 있는 이러한 비동사와 become 동사 식구들을 뒷부분의 보호를 무조건 뭘로 취한다? 형용사로 취한다. 그래서 operational 얘가 답인 거죠. 그래서 be operational, become operational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해석 잠깐 할게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사실 이런 문제 비동사 뒤에 회용사 금방 찾으시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할 땐 반드시 해석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다음에 단문 해석이 조금 도움이 됐다가 그 다음에 긴 장문 독해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보니까 공장이 will become operational 가동될 겁니다. At the end of this year 오랜만에 at the latest 늦어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형식까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삼형식 한번 보실까요? 자, 삼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I drive a car 자,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목적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에 의존한다는 얘기고 자동사라는 것은 혼자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우리 일형식에 쓰인 동사가 자동사에 썼죠.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사실 일형식인데 그래서 이러한 자동사랑 타동사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삼형식에 나냐면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는데요. 얘가 자꾸 부러운 거예요. 타동사가 이 목적어를 얘는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는 싶은데 태어나기를 목적 없이 살아라. 그래서 다른 편법을 써요. 자, 영어에는 목적어를 가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동사와 하나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는 스스로 목적어를 못 구하니까 이제 얘랑 친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치사를 가짐으로써 전치사 자체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묻는 문제가 이제 삼형식에 출제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텐드랑 파티스페이트랑 똑같은 단어잖아요. 참가하다. 그런데 어텐드는 뒤에 명사를 바로 붙여 쓰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에서 전치사의 힘으로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지게 되거든요. 자, 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I think the seminar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미나에 참가하다 라는 얘기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 쓰실 거예요? 둘 중에서 여기다 in을 하나 써볼까요? 자, 뭐 쓰실 거예요? 음, 둘 다 참가하다 라는 뜻이지만 뒤에 in이라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써야 되는 것은 자동사 파티스페이트란 얘기죠.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둘 다 뜻은 똑같지만 어휘 문제예요. 둘 다 뜻은 똑같지만 어텐드는 뒤에 더 세미나를 그대로 받아야 되고 파티스페이트는 in이라는 전체사를 받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observe도 뭐뭇을 준수하다 똑같은 뜻을 쓰고 싶지만 comply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with를 동반한다 하더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목적어를 바로 붙이는 타동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 access 어디에? 접속하다. 자, contact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다. contact him, contact them discuss하게 되면 꼭 뭐뭐에 관하여 토론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것 같은데 자, 아니고 뭐라고요? 뒤에 목적어 바로 받는 타동사더라. 자, 조인도 뒤에 목적어 바로 받고 자동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목적어를 못 취하니까 지금처럼 전체사들을 이렇게 받게 된다더라. 그래서 전체사를 같이 따라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뒤에 전체사 뭐 쓸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사 문제까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동사들 about 안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전체사 다 동반해서 쓰는데 자, account for 차지하다. 어느 정도 비중을 또는 설명하다. 이런 뜻도 되고 comply with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쵸? 뭐뭇을 잘 준수하다. concentrate on 온유아에 집중하다. enroll in 어디에 등록을 하다. result in 결과로 in이 생기다. result가 동사로 쓰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형식은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자, 이제 사형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형식에 제가 예문을 하나 적어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그 여자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다. 자, 여기를 살짝 가려볼게요. 그러면 she sends a letter죠. 오, 이상하다. 아까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I drive a car 똑같은 구조죠, 지금? 그 여자가 보낸다. 편지를 내가 운전한다. 차를 맞죠? 자, 그런데 손가락을 살짝 내려보니까 아하 send라는 동사 사형식에는 우리가 삼형식에 없었던 미라는 목적어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사형식에는 목적어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면 을룩 이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 여자가 나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목적어 두 개 자, 사형식의 구조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질문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보세요. William, me 자, me the report 근데 지금 뜻은 그런 것 같은데요. 둘 다 제공하다예요. 그쵸? 아, 뭐지? 이 뭐야? 자, 그런데 아포 동사는 어떻게 쓰도록 만든 동사냐면 아포 A라는 사람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쓰도록 만든 동사예요. 그런데 프로바이드란 동사는 A라는 사람에게 read라는 전치사를 쓰고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쓰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뜻이지만 뒤에 구조를 보니까 아, 나에게 보고서를 제공했다 좋다란 뜻이니까 뒤에 with 안 받고 쓰는 이런 목적어 두 개 쓰는 동사 아포 A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 시험 되게 잘나는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다? remind 누구에게 알려주다 set 누구에게 말하다 뜻은 똑같을 것 같잖아요. 자, 인사부가 말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뭐라고요? remind 동사는 A라는 사람에게 that 이하를 알리다 that 이하가 목적어절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하고 say는 어떻게만 써야 되냐면 say hello 뒤에 목적어 that 절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remind를 쓰고 싶으면 누구에게 뭐 힘이라든가 뎀이라든가 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say 동사는 뒤에 목적어절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까 답은 said가 답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고급 난이도에 있는 그 문제들이라서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기와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동사에 대한 이제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좀 키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인사부가 말했습니다. that 이하를 can't no more sick days left 하게 되면 자, sick days sick leave 뭐예요? 병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reminded가 답이려면 그 사이에 뭐 힘 뭐 이런 것들이 붙거나 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아마 답이 reminded로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형식에 있어서는 그 동사가 뒤에 구조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동사 찾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가장 쉬운 예는요 나는 만듭니다. 그 남자를 의사로 자,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끊었더니 뭐예요? 나는 그 남자를 만듭니다. 이상하죠? 아,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아, 뭔가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의사로 만들고 나는 그 남자를 해피하게 만들고 난 그 남자를 일하게 만들고 요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다? 음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다. 역시 목적어 하나랑 보호 하나 요렇게 들어가서 만들게 된 오형식이에요. 목적어 하나 보호 하나 자, 그런데 얘네들의 관계가 어떠냐면 남자 의사 남자 해피 남자 일해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형식에 나오는 또 다른 동사는요. 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 쓰는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allow allow A to be A가 투하도록 허락을 한다. 자, 우리 영작해 볼게요. 나는 그 남자가 일하도록 허락합니다. I allow him to work. 그 남자가 일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I advise him to work.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I encourage him to work. 그래서 동사 구조 기억하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요 동사는 시험에 잘 나요. 특히 encourage 여기 뭐 쓴 단어 중에 안 중요한 단어가 없네요. 그래서 다 중요한 단어니까 일단 외워주세요. 문장을 하나씩 요렇게 예문을 만들면서 간단한 것들 그래서 저는 또 제 수업을 안 들어보신 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문법에 대한 용어는 다 빼고 갈 거예요. 웬만하면 문장을 외우는 쪽으로 가지 문법 내용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잡담 무슨 뭡니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문을 좀 많이 외워두시면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자, 저를 믿고 자, 밤새도록 예문 몇 개 쉬운 것들이니까 좀 외우시면 도움이 많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5형식은 요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요 구문이 이제 시험에 잘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동사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그쵸? 단수복수를 맞춰서 동사를 쓰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단수복수 수일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동사만 찾으면 게임 끝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동사 두 개를 썼고 공통점은 비동사 단수냐 복수냐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 명사가 제일 중요해요. 자, 주어 어디 있습니까? 컨스트럭션 플랜스 까지 가는 거죠. 자,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 그 뒤에 보면 위치가 나오죠. 뭡니까? 명사 뒤에 훈화 위치나 데트가 나오면 그 뒤가 앞에 있는 명사 꿈이죠. 꾸미는 말들은 버려요. 자, 반지 목걸이 아무리 끼고 있어도 내가 예뻐 보이기는 하지만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자,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자, 위치부터 시작하는 구문은 항상 어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 돼요. 자, 가다가다 보니까 can I come at it? 자, 두 번째가 비동사네. 여기서 끊으셔야 되겠네요. 그럼 다 버리세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자,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 그쵸? 그래서 주어가마 plan 동사 복수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해석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해석해야 된다. 자, 해석할게요. 다 버리고 자, 공사 계획은 지금 are being delayed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근데 뭐에 대한 공사 계획 스포츠 컴플렉스 스포츠 단지에 대한 자,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 단지는 뭐예요? 앞에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를 꾸미는 거죠. 이것은 can a comedy 수용할 수 있는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거의 공사 계획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 찾아서 수일치 시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동사 문제를 여러분이 풀게 되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정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이 얘기죠. 자, 정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수업시간에 늘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24K금인가 18K금인가 를 아는 순간 이제 그 뭐다 동사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풀리고 정수수시가 뭐지? 이거에 관한 개념을 이제 깨우치시면 그때부터는 동사 문제를 100% 담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중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미리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자, 정리할 겁니다. 정동사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 그대로 정품이라는 얘기고 준동사라는 건 정품에 준하는 거지 사실 정품은 아니잖아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짝퉁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정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으로 따졌을 때 24K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동사라는 것은 18K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집이 좀 삽니다. 그래서 순금 24K도 있고 자, 18K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 24K대로 된 금반지 뒤를 보니까 99.99%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금성질만 99% 있다는 얘기가 거의 100% 금만 있다는 얘기고 자, 18K금이라는 건 제가 반지줄을 보니까요. 75% 이렇게 있던데요. 자, 무슨 얘기 그러면? 음, 금은 75% 들어있고 나머지 25%는 다른 금속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 그렇죠. 지금 얘는 100% 동사고 순수하고 얘는 사실 동사도 되지만 나머지 25%는 다른 성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 이외의 성질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필요한 건 정동사만 있어야 돼요. 순수한 동사만 중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중동사랑 중동사랑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중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외우시면 됩니다. 뭐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부정사는 동사 앞에 2가 붙었고 자, 동명사는 동사 뒤 ING가 붙었고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동사 뒤 ING가 붙은 놈도 있고 자, 동사의 세 번째 변화인 PP도 있고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더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보세요. 자, 같은 동사 continue를 어떻게 써야 될까 묻고 있는데 자, 모든 문장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 문장에 보시게 되면 주어 동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주어 일단 찾아보세요. 자, stock prices가 동사 어디? 떨어졌죠. if 접속사를 찾았네요. 자,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절을 하나 또 받게 되죠? 주어 동사 또 찾으셔야 돼요. 자, 주어 어디? price. 뒤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없다. 아니, 얘 동사 아니에요. 자, 투가 붙었으면 동사 아니라고 했었죠. 동사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뭐 투부정사라서 안 되고 동명사라서 안 되고 그래서 탑은 continues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요런 뜻이 되겠죠. 가속 오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각 형식의 동사의 쓰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형식, 삼 형식이자 이 형식의 뭐 비동사된 형사 쓰자 자, 삼 형식에는 뭐 그렇죠? 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받는 거 하고 자동사의 전체사 붙여 쓰는 거랑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일치 그 다음에 준동사 정동사 구하는 거 자,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ABCD 보세요. 음 다 동사고 그쵸? 뜻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해석하는 문제니까 어휘문제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동사가 비슷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쓰임을 찾는 문제. 자, 그래서 보니까 I need to 나는 해야 합니다. 뭐? reservation 자, 여기는 금방 답 찾으셨네. 우리가 흔히 많이 나오는 confirm 이란 단어 있죠. confirm the reservation 예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for my stay 내가 뭐 모르는 거죠, 호텔에? 계속 해석부터 먼저 하고 and 그 다음에 the confirmation code 뭡니까? the confirmation code까지 끊어지고 에? 갑자기 지금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생뚱맞게 주어동사죠?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주어동사라는 것은 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쪽에 접속사라는 것에 의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본드 그런데 접속사도 없는데 갑자기 주어동사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명사 뒤에 갑자기 접속사 없이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이에는 접속사 대식이 살짝 숨어있어요. 빨리 끄집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명사 뒤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계사 관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이 관계사네 아시죠?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문법 용어를 최대한 줄여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코드인데 명사 뒤에 갑자기 후나 위치나 대뜰가 나오면 그 뒤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더라. 자, 그래서 꾸며주는 말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자, 워드 지나가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쓸데없는 거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계속할게요. confirmation 코드인데 I was given 내가 받은 when making my booking online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때 내가 받은 코드는 이제 잃었습니다. 이렇듯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nfirm 확인하다라는 뜻이고 자, 뒤에 목적어 바로 받았습니다. reply 응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reply라는 동사라면 얘는 전치사 툴을 동반해서 쓰는 자동사 전치사 그분이에요. 그래서 A번 쓰임도 기억하시고 C번 디버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죠. A번 디스미스 해산해 그래서 해산하다, 해고하다 D번 offer, 제공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ABCD에 단어 뚝 묻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자, 나는 그쵸 지금 weather report를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뭐라는 사실을 자, it is supposed to be sunny tomorrow 내일 날이 좀 좋을 거니까 so 접속사 그래서 I'm planning 기획하고 있습니다. on leaving, work early 일찍 퇴근하고 going to the beach 바닷가에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확인하다라는 답 답은 C번이죠. 근데요 A번의 refer라는 단어도 좀 아세요? 확인하다, 참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그럼 A번 답 아니야? 자, 쓰임이 refer라는 단어는요 자, C번 책 단어는 목적어를 뒤에 바로 받고 refer라는 단어는 반드시 뒤에 투라는 전체사를 동반하는 자동사 전체사 구문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자, B번하고 D번은 전혀 다르죠. 뭐 제공했다, 허락했다 전혀 상관없는 단어니까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A번, C번의 차이점이 어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A, B, C, D 나와 있고 또 뜻 묻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자, 뜻이 이런 것 같은데요. 자, 나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됐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자,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모든 직원들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그쵸? Will take place 있을 거라고 요 날짜에 그래서 지금 알려주려고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단 뭐예요? 어? A번도 되는 것 같고 B번도 되는 것 같고 C번도 되는 것 같잖아요. 알려주다. 그쵸? 그런데 뭐라고? 쓰임을 잘 보세요. 사람에게 대디아를 알려주다 요구문으로 쓰는 것은 인폼 사람 대절 자, 아예 외워두세요. 동사 자체를 인폼 사람 대절 답은 A번입니다. 왜 B번하고 B번하고 C번은 뜻이 똑같을 것 같은데 안되냐면 얘는 뒤에 목적어 하나만 받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저 하나 얘도 목적어저 하나 자, 그래서 누구에게라는 말을 굳이 쓰고 싶으면 얘네들도 앞에 to 누구에게 또는 to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붙지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B번하고 C번으로 바꾸고 싶으면 자, announce to you that 이렇게 쓰거나 mention to you that 이렇게 쓰거나 그래서 to를 써서 이렇게 쓰는 거지 you를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폼 사람 대절 형태로 그냥 아예 외워두시면 속 편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A번 답이더라 기억하시고 자, ABCD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자, 동사 뜻 묻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자, 이 사람이 그 수습사원들에게 트레니스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뭐를 뭐 한다? 자, 회사가 could only hire 고용할 거라고 당신들 중에서 6년만 쏘 그러니까 two trainees would have to be let go 가야 된다. 떠나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음 트레니스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다라는 뜻이 와야 되는데 어? A번 알리다도 괜찮고 B번 설명하다도 괜찮지 않나? 자, C번 suggest 제안하다 이런 뜻도 괜찮지 않나? 자, D번은 완전히 틀렸죠? 참석하다 뜻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 notify라는 동사는 사람에게 대절을 알려주다 또는 사람에게 of ER을 알려주다 이런 구문으로 쓰고 자, explain이란 동사는 어떻게 써요? A를 설명합니다. A를 제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뭐가 붙냐면 explain that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suggest that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하나만 붙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공부라는 게 자,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 제대로 쓰임 그래서 예문을 제대로 외우라는 얘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다? 사람에게 대절을 쓴다라는 구문이 와야 되니까 답은 A번 notify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ABCD가 나와 있습니다. 어? 같은 단어죠? 그런데 뭐가? 기가 이렇게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떤 모양으로 쓸까요? 구조를 묻고 있는 동사 문제인데 자, 뭐 거면 좋겠습니까?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이게 시험에 자꾸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문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험에 많이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동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있나 보다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한 문장 안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밖에 안 필요하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네요. helps라는 동사가 있어요. when이라는 접속사니까 그 전까지만 보시면 되고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a, b, d를 다 어떻게 동사 또 쓸 수 없으니까 c만 배고 a, b, d 중에서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될 건데 자, 얘는 그냥 외우세요. help라는 동사의 쓰임이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자, help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렇게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썼었는데 보통 to를 요즘 빼고 쓰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없어지면서 help 사람 동사 원형 이렇게 외워요. 자, 제가 예문 외우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help me study 뭐예요? 나 공부하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프 동사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자, 목적어 동사 원형 답은 C번이더라. 아시겠어요? 자, 동사를 그러니까 외울 때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쵸?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뜻만 자꾸 아시게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도 그쵸? 반드시 이 동사 부분 어떻게 쓰는가 기억하세요. 자, 해석합니다. 정부는 돕습니다. 소규모 사업 회사들이 flourish, 좀 번성하도록 when it provides them 그것이 그들에게 뭘 제공을 해요? with financial relief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줄 때 through 뭘 통해서 incentives like 뭐와 같은 tax credits 하게 되면 뭐 택스에 관한 여러 가지 감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종류 쭉 한번 풀어봤는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뭐 동사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문 아시겠어요? 뭐 encourage 사람 투부 정사라든가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든가 예문을 통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서 아, 동사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하면서 축 늘어지는 것보다 아, 긴장해야지 이번엔 열심히 해야 되겠군 아직도 모르는 게 맞네 이런 식으로 겸손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문장 전체 형시에 관해서도 살펴봤고 그 안에서 이제 동사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할 만하시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1강 동사의 종류에 관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